아 뒤집뻔 했다 그리고 멀리 둘레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돼? 진짜 개웃기인데 쟤는 왜 불붙어서 나오냐 조명이디 조명이디랑 종류장 조명이디도 있어 조명이디때려놨어 1일거야 포니 두명타있었어 그러면 저기 하나 더있어 하나 더있어 저기 어디야? 포니 그 물에 빠졌거든 나도 맞았으 뛰어가는거 뒤에 친구들 두개로 갈게 뒤에 친구들 4번쪽 둘 내가 살려갈게 아 나 다왔어 다왔어 오케이 다른 대 때려놨어 뭐야 뛰어간다 뭐가 보이네 아 뭐야 세옥간팀 이번엔 세옥간 지나간 포니 두명 가볼게 난 안될거 같아 범패라도 잡아놔 봐 잡았다 잡았어 이게 우리팀이지 집 밖에 꽤 나은데 다른팀이 박은거 타면 나올거 같아 나이스 나한테 광클 바로 박는거 봐 에잇잇잇잇잇잇잇 끝 안 나갔지 이 자식아 엮여본 자식들 끝 뭐야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2번? 어 2번쪽 신호 껐어 이거 내가 차타고 나왔어 히즈 형 죽을거야 맞아 나이스 아 이게 너이스 아니 왜 자꾸 쏠 때 움직여 응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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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 쏠는거야 뭐야 1번 기절이다 아 또 핵이 또있냐 씨 여기서 쏜거야 우리집에서? 어 집에서 가까운 담배락이 우리 또 차 없지 와 여기서 끝났어 이게 핵이 기절하는 날이네 가 나이스 핵워킹이다 저게 엎드려잇 아 핵 뺏겼다 어하윽 너무 빨리 쐈다 3번 3번 라스트 한판에 핵이 2개나 저거 달래